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의 반짝반짝 빛나는 창경입니다. 우와! 아 너무 무서워. 팬분들께서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라는 의미에서 지워주셨는데요.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자기소개에 썩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썩쓰고. 한 박자 씌고, 두 박자 씌고, 세 박자 받아 씌고, 하나, 둘, 넷, 넷, 넷. 누굴 만나도 쏘쏘. 혼자인 것도 쏘쏘.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. 감을 잃어가 점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. 기억도 잘 안 나. 우와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에 합류함으로써 에이프릴에 합류함으로써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무대에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에이프릴 멤버들이랑 워낙에 친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별 무리 없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분입니다. 에이프릴이란 약간 집. 집. 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. 집 하면 뭔가 되게 편안하고 뭔가 누군가 기다려주고 있는데보다는 편안한 느낌이 있잖아요. 제 점수로 80점입니다. 아, 그거 봤다. 멤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저 혼자가 아니니까 누군가 또 믿어주는 사람이, 그쪽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prosperity니까 진짜 괜찮네 나도 괜찮았어요? 지금 thứinn 어, 네. 여러분. 에이프릴의动莉함에 합류함을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필 테니까요. 저희 에이프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